emission by using the 너무 귀여워요 Shadow 저는 이제 여자친구의 막내 염지양을 영입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이제 저희 팀에 이렇게 한 분을 영입해서 해야 한다면 저는 너무 휘인 선배님이 어머! 자, 엄지는... 엄지 너무 궁금하다. 엄지 완전 쟤는 진짜... 아, 저는 솔라 선배님입니다. 와... 야, 이렇게 되면... 아니, 어쨌든 오늘은 약간... 약간이라네! 연애 편지 느낌이에요. 연애 편지 느낌이에요. 언니 빨개졌어. 왜, 왜? 솔라 왜? 제가 그때 세 선배님들을 양궁 연습장에서 만나서 엄청 신나게 번호 교환을 했는데 솔라 선배님만 못해서... 알림기가 엄청 귀여워해요. 아, 솔라 형이 또 엄지를 귀여워하고? rip. 이쁘니까... 아, 솔라야. 에이, 알 것 같아. 골기